겁내지도 말고, 무서워하지도 말고, 어려워하지도 마. 그녀에게 당신을 맡겨. 그러면 뭐? 이거 나야. 신지연. 신지연 당신은 송혜경이 잠든 사이에만 그녀는 이용할 수 있어.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. 맞죠. 당신이 필요한 돈은 당신이 벌어서 쓴다. 아르바이트? 48일만요. 딱 48일인데 그것도 안 돼요? 48일? 좀 장난해? 오빠 미안해.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. 근데 왜 안 울지? 너 알고 있었지? 내가 왜? 어쩌다가 사고가 났는지 알고 있었지?